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cbs 김광일 기자 경안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정리를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김광일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연세대의대 인요한 교수가 내정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네. 기사가 하나둘씩 올라와서 저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두 시간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의 인요한 연대의대 교수 한 명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단수 안건이 올라왔고요. 잠시 후 7시 45분에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만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후보가 단수로 올라왔고 그 얘기는 인요한 박사가 인요한 교수가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고 최고위에서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 그렇다면 이거는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확정 같은 그런 분위기고 인요한 교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연대의대 교수고 유진별 선교사 증손자로서 4대째 교육, 의료 이런 봉사들을 계속해왔던 사람이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 국민 대통합 부위원장이라는 것까지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정치권이 알려지기로는요.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 서울 서대문갑에 지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비어있거든요. 여기에 출마할 걸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할 걸로 관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순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남 말씨가 있어요. 그래서 호남으로서의 상징성까지 같이 아마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로 인요한 교수 얼굴 보여드리고 있는데 푸른 눈에 한국인, 말씀하신 대로 고향은 순천, 그렇죠? 그리고 5.18 때 통역을, 시민군 통역을 했었다. 이런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있고 그 후에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여야에서 계속 러브콜이 있었던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까지는 본인이 약간 민주당 쪽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본인의 지향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2부까지 계속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주말 사이 정치권, 민생 이야기로 분주했어요. 국감 시즌이 돼서 그런지 민생 어쩌고 하는 얘기가 부쩍 많아졌어요. 어제 이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입에서 민생국회 내걸고 여야 대표 회담하자라고 민주당에 다시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나는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영수회담을 주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일단은 커보이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너네 안 받냐, 민생 무시하냐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할 거라고 합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따라서 애초에 이게 민생이라고 하지만 공격용 빌드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렇게 당분간 민생 드라이브로 나갈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민생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전국에 있는 정쟁성 현수막 이거 다 철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론에 안 나온 건데 당 대변인단에도 지침이 내려왔대요. 민생 현안 외에는 비방하는 논평은 개수를 줄여라. 그리고 윤지혁 원내대표도 경쟁적으로 민생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민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하잖아요. 당무에 복귀하면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이미 지난주에 공지가 나갔거든요. 앞으로 국정감사, 예산심사까지 해서 민생중심 이런 기준은 유지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도 현장 방문 이런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요구했던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답변도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순봉 기자, 숨가쁘게 돌아간 주말이었는데 혁신위원장까지 절정이 됐네요. 사실은 난항이다라는 얘기가 어제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인물은 지금 이름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데 30대 청년 남성이라고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다 접촉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구인난이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예전에 일단은 민주당 사례에서 봤듯이 그렇게 좀 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또 당내에서 영향력이 좀 적을 거라는 점. 소위 말하는 안 좋은 표현으로는 바지사장이 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잘 안 오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여당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향후에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좋은 그런 어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를 못 구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하나 주목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체제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 이런 것들 가지고 여권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총선을 어떤 체제로 치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전에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훨씬 불안정했어요. 민주당 체제가 훨씬 불안정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민주당이 체제가 더 안정된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소수파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데 비명계 쪽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 체제 자체가 이제 뒤집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분들이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분위기는 그쪽이다라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 그렇죠. 대표 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 치르는 건 맞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르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아직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계속 대표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체제 자체가 굉장히 양쪽 다 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훨씬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여야 모드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변동을 줄 게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 두 가지가 질문을 받게 될 거잖아요. 첫 번째가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할 거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나 언론사들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큰 변수는 아닌 거예요. 누가 오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결파 5일 중에 한 명을 한다 이러면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수자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날 때를 보면 보궐선거 참패도 있었지만 바로 물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사건 같은 게 하나 더 나타나게 되면 뜻밖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대표 체제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들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디도스 같은 뜻밖의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 혁신위를 이른바 이건 김기현 혁신이 아니에요. 인요한 혁신이지만 동시에 김기현 체제의 혁신위인데 이 혁신위가 실패하면 그게 또 변수가 돼서 또 한 번 뭔가 확 바뀔 수 있는 이런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가능성도 있고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키는 또 결국에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위기를 느끼느냐에 달려있는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원장을 세웠는데 별로 혁신이 되지 않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그마저도 이제 붕괴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김한길 신당론이 또 계속 나오는 건데 이 이야기는 오늘 2부 뉴스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제가 어제 취재했던 것 중에 의미심장했던 얘기 하나가요. 제가 김기현 대표 쪽에 물어봤어요. 왜 전권을 혁신위원장한테 안 주냐 그랬더니 애초에 줄 전권이 우리는 없다. 조소가 섞인 얘기. 누가 그러셨어요? 김기현 대표 쪽에서. 쪽에서. 측에서. 굉장히 씁쓸한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의 상황을 보여준 한마디였던 것 같은데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위기가 그냥 계속 위기가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혁신위원장 내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스라엘 서안 공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소식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지구 외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까지 공습을 했습니다. 서안지구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관할한다면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비교적 온건파가 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공습했습니다. 여기서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지휘센터가 여기가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지휘센터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아니다. 여기는 난민 캠프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이 총 4개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남서쪽에 있는 가자지구, 동쪽의 서안지구 이렇게 향했고요. 북쪽 레바논 접경지역에서는 헤드볼라 상대로 한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동쪽인 시리아, 시리아가 원래는 이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공항을 공습으로 폐쇄시켰고요. 이렇게 다면전으로 전개되는 형국이고 동시에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상군 투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자지구 북쪽에서 남부로 이동하지 않은 주민은 테러보험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구호물품이 가자지구로 보내졌다면서요. 가자지구가 지금 고립 중이잖아요. 유일한 통로가 잠깐씩 뚫렸습니다. 이집트랑 가자지구가 맞댄 곳인데 여기 라파 통행로라고 불리거든요. 토요일날 구호트럭 20대가 들어갔고 어제 17대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게 가자 안에 있는 인구를 감안하면 하루에 100대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유엔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파 지역에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여기도 다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수목 기자. 지상군 투입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만 공격은 거세지고 있어요. 네.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확전되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특히 미국도 좀 만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다가도 지금 중동 쪽에 또 사드 포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방어력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당초에 걱정을 많이 했었던 미국이 병력은 보내지 않고 소위 말하는 구호 쪽의 병력만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우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란하고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게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중동 쪽에 사드 배치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 대 이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 있는 일종의 하마스는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그런 지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아랍계인들에 대한 또 압박 같은 것들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영향 자체가 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 만나고 지금 가 있잖아요. 사우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하고 지금 협력해가지고 다른 먹거리 찾아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생의 연장선상에 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경제 문제 풀려고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주를 한참을 한 보따리 받아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방산 특히 이제 방산 쪽에 협력이 좀 됐다. 그래서 이제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협력이 됐다라고 발표도 한 상태인데. 좀 이제 어려운 거는 사우디도 완전히 지금 뭐 이스라엘에 등을 지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 중에 비교적 사우디는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교도 좀 해보려고 하는 상태였는데. 결국에 최종적인 입장은 팔레스타인의 자립을 이제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도 좀 애매해진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또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은 상태인데. 사우디하고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한 가지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민생 문제뿐 아니라 이제 여권에서 사실 좀 걱정하는 목소리는. 부산엑스포가 최종적으로 안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 민심이 안 좋은데. PK지역 민심도 또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가 또 이제 사우디도 일종의 경쟁국가잖아요. 경쟁국가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우디하고는 이제 협력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사우디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좀 복잡한. 이렇게 좀 줄을 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엑스포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하고 지금 경제 이야기를. 경제 협력을 하러 간 묘한 장면이에요. 이 엑스포가 어느 나라에게 가느냐. 이것도 우리 정치권 총선에는 영향이 될 수. 그렇죠. 여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칭따오 오줌 맥주 충격. 이 영상 어제 온라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시끌시끌했어요. 일단 영상을 좀 볼까요. 김광일 기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칭따오 맥주를 만드는 공장이랍니다. 그 내부 모습인데. 맥주 원료들이 잔뜩 쌓인 넓은 공간에서 한 노동자가 바지를 내리더니 소변을 보는 모습이에요. 이게 cctv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메가 보관소라고 맥주 원료되는 메가를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칭따오 맥주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칭따오가 중국에서도 4대 맥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공안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고요. 2차로 우리 국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양꼬치엔 칭따오라고 해서 우리도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요. 편의점마다 없는 곳 없어요. 국내 수입 맥주 점유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대요. 다만 칭따오 국내 수입사나 식약처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내로 반입되는 칭따오 맥주는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저 공장은 아니다. 저 소변 공장은 아니다. 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불신을 거두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2년 전에 알몸김치 사건도 있었잖아요. 알몸김치. 그거는 중국산 김치인데 공장에서 굉장히 더럽게. 아저씨가 나와서 알몸으로 비비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박순봉 기자. 그때 노치만 뉴스에서 알몸김치 그 영상 보여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경악했던 기억이 제가 생생한데 이번에는 더 심해요. 소변 맥주. 맞습니다. 사실 그래도 식약처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 영사관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3공장에서 만든 건 안 들어왔다. 일단 이렇게 우리 정부기관에서 저 공장이 3공장이에요. 제3공장. 정부기관에서 확인해줬으니까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다. 저도. 내가 먹은 건 저건 아니다. 그런데 아까 김강희 기자 얘기한 대로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다른 공장에서 있는 일도.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중국 쪽의 식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재 강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냥 이런 류가 무슨 예를 들어서 겉목이 버섯이 더러웠던 거 온갖 것들이 기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런 대책 같은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음식은 조심하겠다 이렇게 한다지만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고 그 전에 중국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그런데 이번에는 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